지난주, 드디어 히스토리 오빠들이 개인 PI 영상 제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0인 판정단이 뽑은 최종 승자는 바로 이정오빠였는데요. 사장님이죠. 왔습니다. 이정 대장님의 진대지휘 아래 예능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히스토리의 팬더 기획 대장? 이정오빠가! 몽계떼 성지 갯벌에서 받은 미션은? 낚시 잡기 대회가 되는데요. 아무리 파도 낚지는 행방불명. 이거 어떻게 당시는 거야, 도대체? 바로 나오나! 지금은 낚지 철이 아니죠. 눈물 나는 낚지 잡기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2시간째 삽질 중인 경희로빠. 낚지가 비싼 이유를 알겠는데요. 이거 왜 기포가... 그거 하나 파면 입에서 닿는 데가 무신무신 날 거라고. 물 다 푸네, 이거. 파도 파도 치웠네. 우와, 대박! 우와! 오빠들이 헛삽칠만 할 동안 낚지 달인의 손끝에서 드디어 낚지가 잡혔습니다. 전문가가 40분 동안 파서 한 마리를 잡더라고요. 낚지는 그냥 사먹는 걸로.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도빈 오빠는 혼자 바쁜데요. 낚지 달인의 뒤를 쫄쫄쫄 쫄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쫓아다니죠. 미친듯이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해서. 한편 묵묵히 땅 파기 전공법을 택한 경희로빠와 시영 오빠. 으아! under görd 호민호, 호민호 파는데, 호민호 파는데 갑자기 뭐 딱 치겠어. 딱 날라왔어. 너무 기분 좋았죠, 저희 팀이니까. 환상 콤미디어치. 이번 게임은 낚지 두 마리 팀의 우승입니다. 우와! 낚지 두 마리 팀! 낚지 두 마리 팀. 꼴뚜기 두 마리 팀이 낚지를 잡긴 잡았어요. 좀 치사하게 잡았죠. 뭐 했구먼. 제가 목표다움도 들었고, 저도 본 것 같고. 낚지를 내가 물에 기어다니는 걸 잡아서 온 거야. 낚지 소설을 쓰고 계시네. 낚지 소설. 카메라 돌려 봐, 돌려 봐야 된다고. 자! 귀찮지만 돌려 볼게요. 낚지 두 마리 팀이 이겼습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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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지 두 마리 팀이 이겼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이정배 낚지 잡기 대회 결과는 도겸재호의 낚지 두 마리 팀이 어부지리로 우승. 자, 이번에 우리가 할 게임은요. 남자들의 자존심이죠. 깃발 뽑기! 다 뽑아버리겠어. 우와, 역시 보기 좋은 근육이 체력도 좋습니다. 요리조리 네 명을 제치고 한 마리 치타처럼 결승점으로 골인! 경독과 필수한 보람이 있네요. 한 발 더 하자, 우리! 깃발 뽑기 달리기는 이변 없이 경희로빠의 우승. 나머지 오빠들은 분발해 주세요. 자, 이번엔 팀전인데요. 깃발을 두 개 바톤 터치해서 빨리 뽑아오는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가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이번엔 이어달리기. 또 뛰기만 하나 했더니 역시 예능 좀 하는 경희로빠. 가시겠습니까? 형, 하나만 갖고 와야지 하나만! 다시 갖다 놔야지! 하나만 갖고 와야지 하나만! 깃발 하나만이야! 빨리 와! 빨리! 다시 갖다 놔야지 하나만! 형, 깃발 하나만! 형, 깃발 하나만! 으악! 아, 뭐해? 빨리 와 갖고 오라고! 으악! 으악! 출발부터 스텝고인 도균오빠. 아, 아프겠다. 도균오빠를 몽객의 신동으로 임명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박빙에서 게임을 만들려고 계속 넘어졌죠, 다섯 번이나. 저 무릎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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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자, 히스토리 킹백 아기 게임! 자, 두 팀! 무승부를 끝났습니다!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제어가 생각보다 빠르는데요, 달리기가. 그러니까... , 각섭이가 괜히 있는게, 아니면 달리기를 위한 각섭이지. thirty three pages 이로써 이정백의 깃발뽑기 대회는 무승부! OOD 자 이것은 우리가 요리 대결을 할 때 필요한 돈 재료비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똑같이 들어있습니까? 똑같이 들어있고 각자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써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뭐요? 제한시간 1시간입니다 장 부는 거 장 포함해서 빨리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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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하나 둘 셋 뿅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낙지 두 마리 팀과 꼴뚜기 두 마리 팀 중 장희정의 입맛을 사로잡은 팀은 누굴까요? 장보기의 스타트 경일 오빠 뭐 만드실 거예요? 공중 떡볶이 공중 떡볶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정이 고기를 좋아해서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는 공중 떡볶이 이에 대적할 낙지 두 마리 팀의 메뉴는 근데 떡볶이인데 이 특산물을 살려갖고 낙지 떡볶이를 만들자 아니면 낙지튀김? 그거 굉장히... 아니요요요 조용히 계세요 낙지를 또 한다고? 낙지를 또 한다고? 낙지를 또 한다고? 낙지를 또 한다고? 닭 순삼 닭 순삼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절부터 가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해물 파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물어볼게 화합 밀가루 밀가루는 당연히 넣은 거고 밀가루랑 계란도 있어야 돼요? 계란은 안 넣어도 되고요 밀가루, 파, 오징어 이렇게만 사면 됩니까? 오징어! 파 일가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15분 남았어요! 시간 진짜 없네! 반말이에요? 반말이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살았다! 서산 인심이 너무 좋아서 진짜 최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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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이거 하나! 감자 두 개! 만약에 다섯 개! 다섯 개? 으이그! 그럼 열 개? 양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 다는 괜찮아요? 저희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먹지 않다! 아냐, 아냐, 아냐! 절대 안 돼요, 절대! 저희가 지금 이거 한 3개 이걸로 재료를 다 사야돼서 다른 재료들도 사야돼서 여기요 저희 2차... 2차랑은 다 돼? 아니... 아냐, 아냐, 아냐! 저희 3차 한 번 봐! 3차 한 번 봐! 감사합니다! 조금씩 감자 터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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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저희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 울컥했어! 대박 났어요! 네, 빠 귀엽고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아니, 이게 깎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 팀은 뭐해? 귀여운 사람이 있는 것들은 저희 팀이 최고! 샤방하고 귀엽지 않아요? 그 팀이 약간 헌상 굳게 생겨서 덩치 크고 키 크고 애교부름은 민폐예요, 그건 뭐? 왜요? 이런 거는 내가 서비스를 줄게 저는 안 받아서 내 금야만 안 받아서 양곤주 서비스는 있겠네요 당근이 천 원인데 그냥 두 개 천 원 받을게 4,000원, 2,000원, 6,000원 이건 내가 그냥 줄게 6,000원이요? 남는다 이렇게 의사의 재료 구입을 마친 두 팀 과연 어떤 요리가 이점 오빠의 입맛에 사로잡게 될까요? 고추장은 언제 타야 하는 거지? 가자 이제 모든 준비 끝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히스토리 맛 신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장희정배 요리 대결 두 팀 중 어떤 요리가 우승하게 될까요? 드디어 요리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요리만 하네요 아이돌이 동중 떡볶이 요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커피만 있었어야 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었네 어떤 책이야 그건 닭 비린내 제거하려고 나는 커피를 구했는데 이게 설탕하고 푸름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골라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모기만 이러면 뭐지 안 먹어봤으면 말하네 아 아 아 아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뭐예요? 이거 이번에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해야겠어요 저는 원래 부침개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랑 동생 둘이 컸기 때문에 김치전도 하고 파전도 하고 막 찌개도 하고 근데 제가 숙소에는 제가 요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멤버들이 왜냐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요리 잘하는 거 보여주면 멤버들이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음